박태관 Kathleen 박태관 그전에 터프한 남자죠. 살짝 기억이 있네요. 그동안 영상 연합 커플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다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직업적으로 연하지만 남성이 굉장히 권위있고 직업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그런 남성이었다면 저는 정말 남순처럼 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남자예요. 그리고 그 회사의 코스와 상자와 같이 한 연회에 가서 통한 아우저와 연상 연합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